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노랑이한테 먹이는 게임인데요 케이크를 놔줘요 네 알겠습니다 1단계 머리를 옷을 벗기고 머리를 동그랗게 반죽해줍니다 2단계 창창하고 하얗게 새하얗게 칠해줍니다 갑자기 가슴 근육이랑 식스팩 생겼어요 머리통 근육 생기고 다음 세번째 공장 순식간에 케이크가 순식간에 말도 없이 케이크가 되어버렸어요 선택해 어떤 케이크가 되길 원하는지 높은 온도 적당한 온도 낮은 온도 낮은 온조 케이크 될래요 저온 숙성 저온 숙성 케이크 먹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먹어본거 같아요 딸기맛 초콜렛 이거 뭐야 치워 바닐라맛 체리맛 포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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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포도맛 케이크 가자 와 맛없어보인다 직접 만드니까 생각보다 맛이 없어 보이네 맛있을 것 같았는데 만들고 나니까 초콜렛 초콜렛이면 맛있지 초콜렛이면 될거야 뭔가 맛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후회가 되는걸? 이건 뭐지? 오? 케이크 이제 케이크를 먹여야 돼요 조심해 거대한 노랑이야 배가 매우 고파 친구야 버터 발라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쩝쩝쩝쩝 어 빨리 줘 케이크 줘 아 쩝쩝쩝쩝쩝쩝쩝 먹힌다 노랑이한테 먹힌다 맛있게 먹힌다 아주 맛있게 먹힐거야 바로 먹히는거야? 그쵸? 어떻게 된거야? 끝이에요? 아니 뭐야 왜 바로 먹히고 끝이야 그리고 다른 애들은 보니까 케이크만도 있는거 같은데 케이크는 뭐지? 이거를 설마 케이크로 만드는거였나? 먹는게 아니라 배터? 아 반죽이었구나 아 근데 내 머리도 같이 이렇게 되는거였어? 아니 근데 나는 안가고 여기다가 이거만 이렇게 놔야되는거 아니냐고 탁 아이고 여기다가 요거만 요거만 이렇게 탁 놔야되는건데 원래는 탁 놓으면은 그렇지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어 반죽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거거든요 근데 내가 케이크가 돼버렸어 지금까지 탁 탁 탁 하면은 잉잉잉잉잉잉잉 어 안돼 뺏긴다 내 케이크 어 내 케이크 뺏길뻘했어 탁야 빨리 빨리 야 되찾아 케이크 되찾아 하하 하하 높은 온도에 한번 구워보자 이번엔 높은 온도 어 높은 온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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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졌어 아 시커먼데 이거 시커멓게 됐는데요 하지만 위에다가 크림 바르면은 시커먼지 안시커먼지 쟤는 모르지? 쟤는 모르죠? 어? 넣어줄거야 이거 맛있겠다 어? 뭐야? 내가 먹어버렸네?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그거 먹으면 어떡하냐고? 어어! 탄 거 먹었어! 속이 너무 안좋아요! 이거 뭐지? 피부 속이 너무 안좋아요 탄 거 먹어가지고 오오 VIP 오! VIP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틱스 또는 20로벅스입니다 틱스 없어진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20로벅스 VIP 케이크 만들기? VIP 케이크는 한번 확인해봐야지 들어가 나 20로벅스 냈으니까 VIP 케이크는 뭔데요? 뭐가 별로 VIP나 와플! 와플 냠냠냠 꽁짜 케이크 진짜 케이크 조각이네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하하하 상점 아 상점이 있어 상점 상점에서 뭐 살 수 있지? 어 저기 뭐야 핵 핵 있는데 핵 게임기 팔고 어 싸인 팔고 뭐지 전부 다 쓸모없는데 오 자금 2500원을 무려 25로벅스에 단돈 25로벅스에 사버려 25로벅스에 사버리고 후프 쿠션 어 이거 방구 방구구가 아니야?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증거야 이거 밟아봐 아 방구 꼈대요 아 방구 꼈대요 방구 꼈대요 카멜레온 포션은 뭐지? 좀 궁금한데 아 친구로 변신하는 거야? 아 나만 변신하는 거였어? 어 그런 거구나 잡잡잡잡잡 어 아 갇혀버렸어요 얘가 돼버렸어요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 아 내 큰일이 박물관 아 여기가 케이크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전세계에 있는 모든 케이크에 대한 정보가 아주 가득하고 아주 많이 모이는 아주 그런 엄청난 곳이죠 이게 어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금 케이크 박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엄청 백만 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 곳이죠 어 저기 보세요 지금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가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에 에 엄청났구요 다음 후환지점 유비 노랑이 아 여기가 노랑이야? 행복한 베이크 유니버서리 13년간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되게 오래됐어요 13년 됐어요 게임이 엄청 오래돼 이거 뭐지? 골든 케이크? 아 황금 되는 거야? 오 한방에 한방에 그냥 케이크가 되어버렸는데요 황금 케이크가 그리고 보스룸으로 읽었어 미니 장애물 여기 뭐였더라? 미니 장애물 아 아파 이거 하면 뭐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뭐냐 너무 쉽죠? 왜냐면은 저는 점프맵의 슈퍼 울트라 마스터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밥 먹고 점프맵만 했거든요 밥을 먹고서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먹고 점프 반찬 하나 주워먹고 점프 밥 한 숟가락 먹고 점프 국 한 숟가락 먹고 점프 반찬 하나 주워먹고 점프 이런 식으로 단련을 하면은 모든 점프맵을 마스터할 수 있다 왜냐 굉장하구만 하지만 사실은 게임하면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어 뭐야 코치예요 왜 온 거야? 뭔데 돈 줬나? 아 돈 줬나? 게임 깨면 돈 주는 건가? 이게 뒤로 가면 뭔데 여기? 아 여기가 여기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제어실 제어실도 있네 제어실는 뭐 하는 거지? 오 조정할 수 있어 스텝온 버튼 맥크눈 블링크 아 눈을 깜빡이게 만들 수 있다 오 이거 누르면은 딱꾹질 오 트림 트림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누비에게 모자를 줄 수 있다 오 모자가 바뀌어 오 굉장하잖아 오 모자 막하고 바뀌고 요건 뭐지? 요건 뭐지? 오 노란이 머리 칼라를 바꿀 수 있다 오 머리 색도 바꿀 수 있어 내맘대로 와 빡빡이로 만들어봤습니다 머리털 다 밀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는 것이고 데카 키퍼는 뭐야? 데카 키퍼가 뭐예요? 이거 크 에? 흐흐흐흐흐 밥 줘 밥 줘 데카 키퍼가 뭐냐고 다 봤네 전에도 이거랑 똑같았었던 것 같은데 그죠? 똑같은 거를 또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차도 한 데 없는데 영상 업로드에 없어요 이거 이 게임 없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잠깐만 소환 소환 지점으로 순간에도 이것도 이것도 케이크 되나? 넣어버리면 방구 방구 기계도 케이크 되나? 어 뭐야 나 갑자기 올라왔어 이거 쇽 들어왔다 됐다 오 오 방구 방구 케이크 오 방구 방구 케이크입니다 이거 맞아 해봐 맞아 방구 기계 케이크로 만들어버리기 오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슈우 오 케이크 됐네 케이크 됐어 아주 높은 온도로 한 다음에 프로 쿠키 저거 저거 이거 들어가라 근데 이거 요기를 들어간 다음에 오 맛있겠다 오 되게 맛있겠는데 오 되게 맛있게 생겼어 오 되게 맛있게 생겼어 왜냐면 초코 초코 토핑 초코 토핑 초코 토핑을 올려주면 오 엄청 맛있겠어 오 되게 맛있게 생겼어 근데 이거 방구 기계거든요 뿌우 봐봐요 오 케이크인데 방구 저거 먹으면 이거는 방구 기입니다 이베스 방구 기고 저네들 어떻게 저기 갔지 먹었어 먹었어 맛있어 하하하하 맛있냐고 케이크 무한 생성 기계 완성 케이크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 이거 굉장하잖아 케이크 무한 생성 기계 어 뭐야 나 왜 원래대로 들어왔지 뭐라 케이크가 이거 좀 이상해요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 뭔가 조금 많이 잘못됐습니다 비켜 비켜 친구야 하하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케이크 만들기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케이크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짱